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중국이랑 대만 카트에는 X엔진 X엔진의 파츠만이 아닌 강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팬분 중에서 이 영상을 봤는지 또 저한테 계정을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만 카트를 굉장히 열심히 즐겨하시는 우리 팬분께서 계정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파츠 플러스 강화까지 돼있는 이 차를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출발 갑니다 와 이온엑스에다가 지금 333까지 강화가 돼있죠 질이죠 그럼 이번에는 파츠를 보겠습니다 이온엑스 이온엑스가 지금 5,6,16을 박았네요 거기다가 333 이 옵션까지 강화를 한거에요 그럼 더 빠른거에요 이게 옵션이 지금 여러분들 수치상을 보시면은 수치를 보시면 1065,1400,1960,590입니다 와 지립니다 와 333에 파츠까지 와 야 출부 출부 개빨라 아 아 아 아 와... 개이지 개잘 참었나네? 와 미친... 이거 돌아가야 돼 너무 빠르니까 상재로 돌아가야 돼 전문이 안 열려요 와 미친 대촌 날렸는데 씨블렛 승부도 안쓰고 7.44 와 미르드 이 촌나 빨라 역시 3.33까지 하니까 틀리다 출보도 여러분들 더 빠른거 같죠? 출보 어디까지 가는거야? 고가로 테스트 해볼게요 와 여기까지 와 대박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오죠 강화가 안되어있는거 하체만 박혀있는거 보세요 차이 여기서 끊겨요 이미 근데 얘는 더 가 와 이거 봐 저기서 끊겼죠 쟤는 다시 이 차이 이게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출보 차이 일단 일단 출보부터가 틀려요 여기서 끊기고 근데 쟤는 아직도 더 가요 아직도 갑니다 이제 끊겼어요 와 존나 차이 난다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다 미쳤다 칭팡 빨리 그다음에 아 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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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 아 실수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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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단 34는 충분히 나올 것 같구요 33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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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빠르다 아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빠르니깐 아 와 어우 나오면 더 빠른 수리감 예 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톡톡이도 되게 잘 되고 와 진짜 카트가 빨라지니까 와 이게 막 손이 막 바쁘다 진짜 신세계네요 신세계 아우 뭐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팬분들도 뭐 이런거 솔직히 보기 힘들텐데 제 영상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참고하시고 한카에 나올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운영자가 아니라서 일단 모르겠지만 이런게 있다는걸 참고하시고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꼭 해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estavam 오늘도 저 누구입니까 에도 터랑